안녕하세요. 이박사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중국의 바이도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통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어젯밤까지의 통계가 나와야 할 시간에 계속 나오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턱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전국 통계가 아니라 우베이성의 통계를 살펴봤더니 확진자 수가 15,000명 가깝게 증가를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어째서 전국 통계가 올라오지 않는지에 대한 짐작이 갔습니다. 너무도 큰 숫자가 올라오고 그래프 모양이 심각하게 변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것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 우베이성의 코로나19의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완전히 통제에 실패해서 어제부터 브레이크아웃이 시작된 그런 그래프처럼 보입니다. 관련된 정보가 어디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잠시 후에 중국 정부로부터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진단방법과는 다른 기준을 선택했기 때문에 숫자에 큰 차이가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의심 환자의 핵산을 시험해서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판정을 했는데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임상의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핵산 시험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테스트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의사가 환자의 증상 그리고 환자의 말 필요하다면 CT 영상을 보고 곧바로 판정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가 급격히 증가를 했다는 그런 설명이었죠. 그렇지만 이 설명은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핵산 시험 방식이 더 정확할 것이고 판정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2천여 명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던 확진자 수가 1만 5천명에 가까운 숫자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가족들은 우한에 있고 본인만 베이징에 와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우한에서 있었던 일을 얻어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우한에서는 정부의 방역팀이 모든 집을 하나하나 방문을 해서 가구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를 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열이 나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모두 데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긴 하지만 저희 단지에서도 전화 또는 문 앞에서 혹시 아픈 사람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고 저희 집사람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전화로 혹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냐 거주하는 장소는 어디냐 확인 전화가 있었을 뿐이고 실수로 집안에까지 들어와서 조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한에서는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해서 모든 사람을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락을 한 지인은 이런 우한시의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안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누군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다시 바이러스가 퍼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냐 해서 걱정이 사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잡혀간 것처럼 된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다 안심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진단 방식을 바꾸게 된 것일까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의학적인 취지에서 진단 방식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지금까지의 진단 방식이 여러 가지 제한이나 제약이 있어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어야 된다면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됐을 것이고 사전적으로 공지가 되었을 것이고 또 전국이 같이 시행을 했지 갑자기 우한시만 시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시점 이후에 말씀드린 것은 오로지 저 개인적인 추론이고 가설이고 추측일 뿐이니까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갑자기 우한시의 진단 방식을 바꾸게 된 것은 최근에 후베와 우한에 있었던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현지의 소문으로는 사방에 있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중앙정부의 지시를 잘 듣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런 지방정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각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태까지의 중국 공산당 체계는 상부에서 명령하면 하구에서는 무조건 복종을 하는 이제 이런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둘러싼 후베의 성의 반응이나 우한시의 공직자들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중앙정부를 원망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있었죠. 우한시장의 발언이 그랬었고 우한시 석의의 발언이 그랬었고 그리고 보건위생위원회의 발언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후베의 성의 석이나 성장이 잘 나타나지 않다가 한 말 중에서도 조금 그런 뉘앙스가 있었죠. 그런데 요 며칠 전부터 중국 공산당 중앙은 후베의 성 우한시 등등의 고위직들을 모두 갈아치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한시 석이 이 사람을 새로 발령을 낼 때는 중국 내 매체뿐만 아니라 서방 매체까지도 이 사람이 상방보검을 들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방보검이라는 것은 옛날 중국의 황제가 특명을 띄고 가는 부하에게 주면서 상대가 누구든 이 보검으로 처단을 하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상방보검을 보면 황제를 본 것과 똑같이 예의를 갖춰야 되고 상방보검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지준지죄, 군주를 기만한 죄, 황제를 기만한 죄가 돼서 이것은 사형입니다. 이렇게 새로 임명된 우한시의 석의가 상방보검을 들고 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역설적으로는 우한시에 있는 공직자들이 중앙의 말을 잘 안 들었다는 것이 중앙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새로 부임돼서 간 후에 발생한 일이 바로 이 진단 기준의 변경이고 하루 사이에 1만 5천명의 확진자가 더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면 새로 임명돼서 간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고 그리고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본인의 책임은 줄어들고 본인의 공론은 늘어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중국 정부가 WHO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문가 그룹을 파견하겠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못 들어오도록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WHO에서 발표한 발언은 이번 주 월일이나 화요일에 WHO의 전문가 그룹의 조장이 먼저 중국에 들어가고 그 후에 조원들이 들어갈 거라고 했었는데 역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저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WHO의 전문가 그룹이 와서 지원을 하고 현장을 가보고 판정을 해주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전에 자체적으로 이 상황을 통제하에 완전히 놓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WHO의 전문가 그룹이 오면 그 사람들은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독자적인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WHO 전문가 그룹의 활동을 취재하는 전세계 보도진이 따라오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줬었는데 보여주기 싫은 장면이 이것저것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의 현재 바이러스 대책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러스는 더 확산될 것이다. 등등의 비관적인 이야기가 새어나간다면 그렇다면 중국을 대단히 위험한 국가로 완전히 규정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의 상황만 보아도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중국을 떠났거나 떠나고 있거나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외국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있죠. 그러지 않아도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을 탈출하고 있던 외국 자본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당하고 나서는 이제 중국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이제 나가가는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외자 기업이 중국을 떠난다는 것은 중국의 외환 보유보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이완의 오자령은 엊그제 있었던 한 인터뷰에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어떤 채널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중국 정부의 외체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약 3조 달러 수준이 아니라 4조 달러에 다다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3조 달러의 외환 보유보가 사실이라 해도 지금 현재 이미 1조 달러 정도의 외환 부족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투자로 인해서 중국에 유입된 달러가 1조 달러가 좀 안 되는 8, 9천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외자는 거의 다 나가겠죠. 외자가 나가게 되면 중국의 위아나의 가치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아나의 추락은 다시 외환의 유출을 가속시키겠죠. 엊그제 열렸던 국무원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대규모 실업사태가 나타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지금 같은 바이러스 상황이 계속되면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을 것이고 특히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현재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해서 이 기업들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태가 계속 일어나면 대규모의 실업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대규모의 실업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무리해서 은행 융자를 얻어서 산 부동산들에 대한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됩니다. 경기가 떨어지고 기업이 문을 닫고 부동산 융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높은 부채와 불량 채권에 허덕이고 있는 중국의 은행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지금 이미 미중 무역전쟁으로 상식적 수준 이상의 채권을 발행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극심한 지방정부가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많은 재정 제출을 하게 되는데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중국 경제가 어쩌면 파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중앙지도부는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활동이 조속히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열렸던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주제를 했는데 결론이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여건이 나쁘다고는 해도 주요 경제 지표는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건이 이렇게 열악한데 어떻게 거대 지표는 달성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최근에 나왔던 소식들을 잘 읽어보면 신속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리커창 총리 쪽에서 나온 목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아니라면 그런 목소리가 나온 곳은 국유기업이거나 금융 또는 외환 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국유기업이든 외환이든 수출이든 금융이든 이러한 분야의 공통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과다한 부채고 이 과다한 부채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외환인 것이죠. 결국 시진핑 주석 쪽에서는 무리한 줄 알면서도 빨리 모든 기업들이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를 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의 유출, 이걸 막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안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생각들은 저의 생각일 뿐이고 무슨 구체적인 증거나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로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만 이제 중국 중앙정부는 전국에서 의료진을 2만 명을 우한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미 우한에 가 있는 의료진 중에서 천여 명이 자신들도 감염이 돼서 누워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2만여 명의 의료진은 중국 각지에서 지방 곳에서 심지어 의과대학 학생들까지도 동물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우한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났습니다. 결정이 더 성공하고 의료진과 시리얼을 우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